여기 전부 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이 가족이에요? 와이프. 딸. 도터. 사위. 네. 앙클. 앙클, 아, 삼촌. 그런데 여기는 되게 궁금한 게 결혼 문화가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개해서 만나는 거예요? 연예 결혼인 거예요? 네. 아, 정략 결혼 같은 그런... 옛날 우리나라 스타다. 그러면 이렇게 만난 것도 그냥 어르신들이 해줬어요? 네. 처음, 처음 얼굴 봤을 때 어땠어요? 보자마자 사랑하는 거 어딨어? 말도 안 돼. 네. 아, 러브 유? 아, 러브 유? 아, 러브 유? 아, 부모님의 이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저기 저녁 디너. 땡큐 디너. 고맙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여기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여기 마을, 마을 좀 이렇게 한번 걸어볼게요. 네. 저희 마을, 동네 구경 좀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